아버지의 심정을 가져가서 잊어야 할 환경유예였군.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을 가져가서 재청정을 하지않을 만드는 아버지의 심정을 사랑할 수 없는 무례로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심정을 군덩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녀석을 늘었기 때문에 슬픔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 40년 과기를 넘기고 순한 길을. 하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되면 어떤 길이라도 어떤 죽음의 길이라도 넘어야 할 결의한 결심을 중심상. 20대 30대를 향한 청년시대에 바랐던 서울을 잃어버렸던 당신의 아들든 민문화부이라는 사람이 땅의 하람이 슬픈 거름덩에서 가져가서 소욕의 모든 성을 품적이라는 것은 어떤 요산의 인간이 더 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늘에 참은 심정을 바라가지고 그 전투를 이어서 40년 고개를 이미 놓았습니다. 이다간 시리아들이 온 길을 눈눈가들어 포화하고 톱집을 해나오지 성을 빌려올 것들과 아이고 있어 우리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전체의 전반 전권정대 행사를 이루시어서 만국을 당신의 창안에 쓰여서 해방전구로 진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기를 우리 이제부터 이제 참부방의 가정으로부터 슬픔의 눈물 흐리던 모든 눈물자국이 고지기 고지기 시대가 되었습니다. 당신의 해방의 가정으로 부모님까지 오라던 만국을 향치 않네 맥힘없이 알 수 있는 것하고 돌아올 수 있는 누구를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네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지는 창조와의 이상 자유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를 갖출 수 있는 행사를 참부부에 이룬 것 더불어 당신의 현승사의 전법정을 해방을 선보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. 천상세계와 지성의 통일권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